김치코인은 가상화폐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이 주로 발행주체인 경우가 많은 거죠. 발행주체, 발행주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발행사가 있다는 것은 정권성, 정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규제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으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죠. 정권성을 갖고 있는데 규제당국이 여러분들 규제를 하지 않는다. 그럼 발행주체가 유통물량 같은 것을 조작할 수가 있겠죠. 유통물량을 꼭 조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통물량을 자신의 필요라든지 이익에 맞춰서 증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조선의 it 섹션을 보니까 검찰,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불구속 기소, 위메이드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 혐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통량.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발행량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정권인 거죠. 이런 정권은 가상화폐인 거죠. 가상화폐지만 정권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죠. 비트코인은 여러분 뭡니까? 발행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시간과 정기와 그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채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굴하는 것은 특정인이 유통량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데 발행사가 있는 데는 조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자세히 보니까 위믹스코인 유통량 조작 혐의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발행량을 조작한 혐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발행주체가 위메이드사인 겁니다. 위메이드사가 발행주체가 되고 위메이드사가 발행주체가 돼서 마케팅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상화폐의 가격을 끌어올린 것을 기대하고 투자자들이 지분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른바 POS 방식의 여러분들 POS 증명 방식의 가상화폐인 거죠. 그런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했다. 정권이란 거죠. 정권. 정권이란 거죠. 여러분들 이 사건이 소위 가상화폐의 진위를 따지거나 김치코인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력한 사례입니다. 가상화폐 위믹스코인의 시세가 급락하자 또 위메이드사가 예전에 김남국 국회의원한테 뭘 줬다 안 줬다 해서 문제가 좀 됐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서 넘어갔지만 위믹스코인의 시세가 급락하자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며 속이며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한 그런 법이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적용한 거죠. 위메이드사는 2020년 10월 위믹스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처음 상장시킨 이후에 김치코인입니다. 시세가 급락하자 보유한 코인 약 2,900억 원치를 대량 현금화 유동화해서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덕 사업작용으로 사용했다. 그럼 2,900억을 개인 투자자들이 샀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이게 김치코인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 겁니다. 발행사가 유통량과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세가 급락했고 당시 위메이드 대표였던 장 부회장은 2022년 1월 2월쯤 위믹스코인 유동화 중단을 발표했다. 현금화 중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위메이들은 이후에도 코인을 현금화해서 펀드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게 정권성 시비의 저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거든요. 현재 김치코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발행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행 주체에 대한 감시감독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발행량을 가지고 있게 사적인 이익을 구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무계획적인 코인 현금화로 유통량을 확 늘린 거죠. 본인들이 갖고 있던 것을. 유통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량을 초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신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여러분들 그런 소위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 ETF를 구매할 때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본인이 환전을 해가 직접 미국 회사와 함께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한국 회사가 개발한 그걸 여러분들 벤치마킹에 개발한 상품을 사는 건데 만일 장기 투자자가 20년 30년을 장기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한국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그런 크레딧 신뢰가 크게 높으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한 번 보도가 돼가 적당히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정권 회사들이 산하에 있는 펀드사의 자금을 무슨 이동시켰든지 엄청나게 큰 사건인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적당히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뭐 정간예우들 쓰고 이렇게 하면 대충 넘어갈 거라고요. 엄청난 여론 사건인데. 결국 2022년 12월 위믹스코인은 5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으로 장정 대표 개인이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위믹스코인 매수대금을 위메이드 법인이라 장정 대표와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어떻든 간에 사기를 친 거죠 제가 볼 때는. 유통량을 조작을 했으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유통량을 그냥 물량을 풀어가 본인은 돈을 챙기고 개인 투자자들은 2900억 정도의 손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뭐 일종의 조작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치코인이 갖고 있는 위험함하고 가상화폐는 특별히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여기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올해 위메이드사가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쏘겠다. 쏘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지만 가상화폐는 두 가지 방식이지 않습니까. 발행 주체가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죠. 지분 증명 방식의 가상화폐다 이렇게 합니다. 프룹 오브 스테이크 정권처럼 발행 주체가 있고 발행 주체가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에 생각해가 투자자들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위메이드사의 위믹스 가상화폐가 전형적인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아마 많은 한국의 김치코인들이 pos 방식 지분 증명 방식일 겁니다. 그 사람이 유통량을 조작하거나 발행량을 조장하게 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전형적인 하단에 있는 작업 증명 방식 채굴 방식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지분을 얻는 겁니다. 채굴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맹악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맹악히 구분하지 못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또 돈을 얻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치코인이 모두 다 pos 방식이냐 지분 증명 방식이냐. 그러니까 ai가 이런 맹악한 답을 안 줍니다. 김치코인이 모두 지분 증명 방식 pos 방식을 사용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김치코인들이 지분 증명 방식 또는 이와 유산 합의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발 용의성 뚝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판매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돈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맹악하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름도 가상화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지분 증명 방식 정권과 같은 방식은 많은 부분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별하게 가상화폐 같은 데 손을 대신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이런 머리를 쓰고 이런 건 한국인들이 아주 똑똑해요. 어마어마하게 톡톡하기 때문에 그게 밥이 안 되려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다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방송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